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14세기 중반부터 전국적인 반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당시 수십여 년 동안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고려의 입장에서는 자주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러던 중 1351년, 공민왕이 고려의 31대 임금으로 즉위하면서 고려는 드디어 본격적인 반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356년 7월에는 과거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그 지역을 수복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됐는데요. 쌍성총관부의 총관이었던 조소생이라는 인물이 고려에게 빼앗긴 쌍성총관부를 되찾기 위해 1362년 2월 당시 만주지방에서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원나라의 군벌 나하추를 꼬드껴 고려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동북면의 방비를 담당하던 도지휘사 정휘가 나하추를 막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고 이에 그는 조정에 사람을 보내 어떤 인물을 급히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 조정은 즉각 이성계를 불러 그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하여 파견했죠. 그리고 그해 7월 나하추가 다시 수만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고려를 재침공하여 오늘날의 함경남도 홍원군에 위치한 달단동이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드디어 이성계와 나하추 간의 대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먼저 선빵을 날린 것은 나하추였는데요. 나하추는 자신의 휘화장수인 나연천모가라는 인물에게 1천명의 군사를 맡겨 이성계의 고려군을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격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성계가 이끄는 군대와 마주치게 되었고 즉각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도망치는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 거의 전멸 직전 상태까지 만들었죠. 이렇게 첫 전투는 이성계의 승리로 끝이 났고 그는 이 기세를 타고 계속 진격하기보단 답상곡이라는 곳으로 일단 물러나 진을 친 뒤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한편 자신이 보낸 선봉대의 패전 소식을 들은 나하추는 분노하여 전군을 오늘날의 함경남도 함흥시에 위치한 덕산동으로 옮겨 진을 쳤는데요. 그러자 이성계는 밤을 틈타 나하추 군의 진영을 습격했고 갑작스러운 이성계 군의 기습 공격에 크게 놀란 나하추는 빠르게 후퇴하여 이전 주둔지로 진영을 다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도 이성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이성계는 척호병을 보내 나하추의 진영을 정탐하도록 명했는데 얼마 뒤 수많은 적군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병법에는 마땅히 먼저 약한 적을 공격해야 된다 라고 말하며 즉각 출정하여 나무를 하고 있던 나하추의 군사들을 습격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도망치자 친히 날랜 기병 600명을 거느리고 이들을 뒤쫓아갔죠. 하지만 얼마 안가 나하추 군이 거센 반격을 가해오자 별다른 소득 없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이성계는 갑자기 전군을 이끌고 진격하여 나하추 군이 진을 치고 있는 달단둥이 이르렀는데요. 그러자 이를 본 나하추가 갑자기 10여 명의 기병들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이성계도 10여 명의 기병들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나오면서 양측은 회담을 갖게 됩니다. 먼저 나하추가 이성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쳐주면 지시대로 하겠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 관선생 등은 1361년에 벌어진 홍건적의 2차 고려 침공 때 홍건적들을 이끌었던 지휘관들인데 다시 말해 나하추는 자신은 원나라 사람으로서 반란군인 홍건적을 추격하던 중 의도치 않게 고려의 영토로 들어오게 된 것일 뿐이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군사들을 크게 잃어 군세가 크게 위축되었으니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하추가 말로는 자신의 군세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하지만 자신이 직접 보니 그의 군세는 매우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성계는 나하추에게 다짜고짜 항복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나하추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갑자기 그의 곁에 있던 장수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하추의 말을 쏴서 죽였는데 이에 나하추가 말을 바꾸어 타자 또 화살을 쏘아 그 말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에 한바탕 큰 전투가 벌어지면서 회담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던 중 갑자기 나하추가 이성계를 향해 이 만호여 두 장수끼리 어찌 서로 핍박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는 말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에 이성계는 다시 활을 쏴서 나하추가 타고 있던 말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침 나하추의 휘하 군사가 말에서 내려 자신의 말을 나하추에게 주자 나하추는 말을 바꿔 타고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성계가 적장인 나하추를 궁지에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투는 나하추 군에게 패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록에 따르면 이때 이성계 군이 승리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더군다나 다음 기록을 보면 이성계가 군사들을 지휘하여 물러가는데 자신이 직접 맨 뒤에 서서 적의 추격을 막았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구부진 고객길에 들어서자 군사들이 행군하는 동안 높은 고객 위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던 그는 갑자기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에 그는 비명이 들린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나하추 군이 들이닥쳐 자신의 군사들을 도륙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놀라운 활솜씨를 선보이며 적들을 마구 사살한 뒤 휘하 기병들을 이끌고 돌격하여 적군을 대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며 나하추 군에게 많은 피해를 주긴 했지만 나하추의 군세는 여전히 강성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일단 오늘날의 함경남도 정평군인 정주로 후퇴하여 며칠간 군사들을 쉬게 하였고 이후 그는 군사들을 세 개의 부대로 나누었는데요. 이 중에서 좌군과 우군은 각기 다른 지점에 매복을 시켜놓았고 자신은 중군을 이끌고 출정하여 나하추의 군대와 전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으로 패해 도망치며 나하추 군을 유인했죠. 이후 나하추 군이 목표 지점에 이르자 그 순간 갑자기 이성계의 휘하의 중군을 포함하여 미리 매복해 있었던 좌우군이 세 방향에서 일제히 나하추 군을 협공하였고 그 결과 나하추 군을 대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나하추는 이성계의 고려군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남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후 수도로 귀환한 이성계는 전투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을 공민왕에게 바쳤는데 이외에도 얻은 물건들은 이루 다 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쌍성 총관부를 수박한 후에도 외세의 위협 속에 불안정했던 동북현은 완전히 평정되어 고려의 영토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